Q2AI 사이트 맨 디스플레이입니다. 해당한 언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회원 가입에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청 정보를 완성해 부탁드립니다. 성함을 입력합니다. 회원의 시명입니다. 시스템에서 사용할 4마리 입력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확인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재입력해 부탁드립니다. 시스템에서 거래하일 트론 직업 주소를 입력합니다. 추천 코트 또는 추천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스폰서 코트 또는 스폰서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회원이 속한 브랜트를 선택합니다. 추천 코트, 추천 아이디, 스폰서 코트, 스폰서 아이디 또는 브랜트가 없는 경우는 탑밥에서 문의하시면 저의 CF팀이 그 정보에 대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정보를 다 입력하신 후 서비스 이용 여권에 동의하여 가입을 클릭하시면 회원 가입 성공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럭긴 도는 회원 가입한 후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